박지쭈 씨야. 보통 어디 보고 해야 좀 재밌나? 네, 그렇게 하네요. 정면 봐, 정면. 너나 지금 던져네? 아, 젠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날 이해 못 해. 난 단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곧지쭈은 행복할 수가 없어. 아, 이게 뭔지 알아. 로스트에 나왔어. 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했어요. 잘, 고생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 좋아, 좋아. 너는 좋겠다. 칭찬해줘, 칭찬 듣자. 형 너무 열심히 해. 나는 열심히 해도 용어가. 형이 원래 이런 개그 엄청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치, 옛날에 나도 외국인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신데가 애미야, 국이 쳐라. 바다 물로 국을 끓였냐?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사람이 꼬이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모르는 거는 이렇게 리액션을 안 해줘. 우리가 이제 조화가 있잖아. 조화가 있잖아.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야. 라비가 얘기를 꺼내줘. 제가 그러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손사래를 치지. 아이, 됐어. 그래야지. 라비가 아주. 알았어.